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인데요. 어제부터 역전 금리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전 금리 현상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신호탄으로 가장 많이들 우려하는 상황이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많이들 역전 금리가 돼서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고요. 안전 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하고요. 국내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이 매력이 없어져서 좀 더 안전한 시장으로 갈아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해외 선물이 또 다른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다른 탈출구라고 볼 수 있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시장들이 좀 혼주세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탈출구는 될 수 있으나 아직 뚜렷한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그걸 대체할 만한 그런 큰 움직임은 없다 보시면 되고요. 저 또한 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않았지만 달러와 골드와 그러니까 달러는 이미 많이 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골드 레버리지부터 해서 계속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우선은 국채, 제가 우리 같이 하신 분들, 회원분들한테는 10년물 국채 입찰로 한 2,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국채는 매도 쪽으로 향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국채는 매도로. 네. 그리고 30년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0년물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66-07.05 자리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165-20, 지금 구조 근처죠. 이 구간들 강한 매물대를 이미 형성했죠. 미리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선은 이제 뭐 좀 약간 지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네들은 이렇습니다. 고점에 대한 고점을 시도하다가 무너진 형태고 그다음에 추세가 약간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위에서부터 최고점에서 이제 되돌리기 시작할 거다. 미리 예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되돌리고 반등 구조가 좀 약간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본다면 166-07부터 10 사이들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압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162 구간까지는 장기적으로 밀릴 수 있으나 우선은 164-20 때 아직은 강합니다. 지수들 빠져서 반등하는 것처럼 아직 이 지수들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혼조세 그다음에 대신 고점을 바로 안착하기는 좀 기술적으로 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164.20까지 추가적인 매도 가능성 열고 보시고 그다음에 반등했을 때는 166-0 부근부터는 그 위 구간은 여전히 막혀서 추가적으로 다시 혼조세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봉사의 그림은 굉장히 작은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봉에서의 상단부 제약이 걸린 상태에서 이 정도 혼조세를 띄고 최대 2구간까지 부합을 띌 수 있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아니면 흐름상에 큰 무리된 그림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갔던 애들 잠깐 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이 구조에서 많이 밀린다고 볼 수 있고 젓갈을 다시 찍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구조에서 실제적으로 부합을 띄는 그림들을 크게 우리가 새로운 향방을 결정하는 그림이라고 보기보다는 우선은 매수의 기술적인 차익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이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듯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차트 보면서 미국 국채 30년불 금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분기에 들어서 우리나라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고 주식보다는 채권이라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워낙 대외적인 변수가 많고 또 변동성이 크고 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겠어서 좀 안전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분들의 선호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간밤에 이제 해외 시험을 보니까 금은 또 하락을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 중이긴 하지만요. 금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안전 자산 중에서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네. 그렇죠. 사실 안전 자산을 논하기에 약간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하죠. 2018년부터 이제 뭐 국채부터 달러가 이미 올라갔고 그래서 그전에도 이제 달러 이슈가 시중에 많이 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달러를 사야 되겠다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95달러 이상부터는 차익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그래서 골드로 오히려 말씀드렸고 골드도 지금 한 몇 개월 사이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차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수도 눌림해서 이제 지지 반등을 보여주고 혼조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전 자산을 지금 논하기도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도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눌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좀 눌림을 기다리셨다 다시 진입을 하신 게 맞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지지력에서 한 번씩 입절화해서 안전 자산도 조금씩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시 눌림해서 다시 대기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종합지수 잠깐만 볼까요. 저희가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선물로 거의 대응했겠지만 오늘은 이제 주식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종합지수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달러 강세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출발 중시 와이드를 서울경제에서도 했을 때도 이거는 이 구간에서 물리기 시작을 하면 주식은 다 손주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마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상황 자체나 분위기가 다들 사자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별로 다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랫구간 이 구간도 지지력부터 20% 배팅해서 선물로 보면 300지수입니다. 300지수 안참보단 구조에 다시 눌러서 보합 혼조세 그래서 당분간은 이 구간도 보합 혼조세를 띌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구조에서 지지력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로 완전하게 급락으로 빼버리면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약간씩 빠져 있긴 하나 지속적으로 빠졌다 해서 급락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와 전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아니면 트윗을 보면서 시장들은 좀 관망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추세는 약간 빠져 있는 상태고 거기서 보호합 구간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인들이 굳이 우리 시장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어제 반등했을 때도 보셨겠지만 S&P가 나스닥보다는 더 반등이 큽니다. 한마디로 위험 자산 속에서도 좀 더 우량주, 좀 더 안전한 걸 선호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 지수가 가장 위에서 놀고 있는 이유는 그거죠. 이머징 국가보다는 이왕이면 트럼프가 있는 자국을 위해서 힘을 쓰고 또 입김이 센 미국에 대한 지수를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나 아니면 우리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저희 나라 같은 데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아래 하단부에서 지역과 기술적인 반등 정도 노리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지수도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원체 안전 자산들이 많이 튀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차익을 해야 될 시점이라서 지급 위주에서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한 2, 3개월 더 기다리셨다가 눌리목이 커지면 그때 안전 자산에 대한 배팅을 기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